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뷰티가 시작되는 곳 뷰티 넘버... 라인! 여러분 여러분 모두 정말 재밌게 Fujitsu 셋팅해 주신것 같았어요. 그 점으로 아이들의 생각은 새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ng과 함께 있었던요. 그리고 아이시. 오늘은 뷰티 넘버 라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럭키 메이크업 피처링 관상입니다. 이 관상은요, 그 얼굴의 형태를 보고 그 사람의 타고난 운명을 판단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 사람의 타고난 운명을 판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관상은요. 그 사람의 관상은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그 사람의 관상은요. 그 사람의 관상은요. 그 사람의 관상은요. 그 사람의 관상은요. 여러분, 럭키 필요해요? 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기대가 되거든요. 잘했어. 어떤 분 보셨나요? 네, 네요. 네요? 네요. stabil There is a Ekakrub Rapscheirn footwork. 네요. 그 사람의 관상은요. 예요. 그 사람의 관상은요. 그 사람의 관상은요. 아, we haven't seen it. 네요. 그래서 오늘의 관상은요. 여러분 많이 고민을 할 수 있군. 저는 오늘의 신세A est-1 1 1 1 일 reviewed 신세A est-1 LUCKY MASTER 신세A est-1 신세A est-1 아, 세뇌로는 그 두 번째로 볼게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어떤가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 두번째, 좋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정말. 오늘은 그룹의 무엇인가요? 이 생각은 이 고민을 드릴게요. 럭키 메이크업 오늘의 꿀템 럭키 메이크업 오늘의 럭키 뷰티 첫 번째 꿀템부터 소개해주세요 첫 번째 제품은 베스트 메이크업입니다. 브랜드 M입니다. 베스트 메이크업은 쉬머, 블랙, 블랙. 파운데이션 전에 쓰면 진주알처럼 피부를 환하고 맑게 일루미네이션 효과를 주는 거예요. 또는 파운데이션이 너무 누렇게 텁텁하다 싶으면 파운데이션과 블렌딩을 해서 쓰셔도 좋고요. 이런 메이크업 제품을 통해서 안전거트는 커버어 조케 바꾸실 수 있는 거죠? 진짜 제가 말한다면 개인적으로 큰 문제에 대해서는 희망을 희망하는 것과 희망이 없는 것과 희망이 없는 것과 메이크업은 저희가 도움이 해주는 것과 좋은 거고 알아라 제품이 있는 것과 잘 어울리라고 합니다. Dynasty Skingloss issu는 제품입니다. 이게 creation의 Creamy Concealer입니다. 너희미네이션는 제품과 색소감이 너무 간단한 느낌이지만 에어 연 цен지에 복붙하는 것과 칠흥 제품의marketing을 해야 됩니다. 너무 좋아요. 잘 어우려는 국민이 반응이 이 장면이 그리고 이 화면은 그 화면이 많아져요 그러면 우리 벤는이랑 같이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이 점은 꼭 지워야 된다 흉턱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알려주시면 제가 무슨 말씀 같이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번fter에는 훌륭한 건지 하는 게 좋은 덕분에 또 다른 나라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분야에서 어떤 분은 어떤 분이면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만약 siz들에 뭐, 그런 분이 있나요? 물이 있는 점이 뭐 더 더 수정한 고정的话 다른 분야가 자기야 이렇게 청소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청소를 다AN 그렇습니다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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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은데요. 쑥듬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바로 바라야 입니다. 어디서 바라야? 근데 내가 바라야 한 번. 제가 바라야 한 번. 안 바라야. 안 바라야. 안 바라야. 네. 정말 좋은데. 왜 이를 남편이 나는 마음이 진짜리? 네, 감사합니다. 락김이 메이크업이 있는 자막을 다닐 수 있는 바람이 왔습니다. 이제 결제할 수 있는 바람이 왔습니다. 고객님께 기획이 남겨진 모든 분야. 워터리 Chic Cu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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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d V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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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어야 돼요. 오픈, 오픈. 오픈, 오픈. 오픈, 오픈. 되게 자연스럽네요. 아이, 아이. 우리 벤 룩이 이렇게. 여기서 화장품을 열더니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열어야 돼요. I love you. I love you. 이 컬러 어울릴 거 같아. 내가 해줘 볼게요. 양 에스터 우리 피테윤 씨는 메이크업이 너무 좋죠? 긱이 많아 제일 행복해 보여요? 넌아? 진짜? 이 색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색은 솜 오우, 색이 너무 예쁘죠 색이 많은 색이 많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왜냐하면 이 색의 색은 글린 흥 흥 보다 색의 색은 메인으로 보여요? 색의 색의 색으로 보여요 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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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은 색의 색의 색보다 그렇습니다 aux ώ 다행한 카 AphiBU gran blama sempt grenong kö 봐 Alexin puku vam agaha 미카 양적 clear tego on ever part of my hana 왜 와봐 왜 wrong 남자 친구 자기 문제 있어요 아 있어요 와 oh 와 남자 친구랑 언제 마지막으로 헤어졌어요 ils życia 감사합니다 아침에 헤어지고 왔대요 본인의 얼굴 한번 보세요 너무 귀여워요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해요? 박수하려고 했는데 이걸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는 나라와 머리에 바랍니다 극구가 목요일mals 사용ated 이번 업뉴수은? 보통 힐 write 맨날까지 카메라가 카운트 하윤 색이 너무 예쁘죠 용도는 눈 뼈에 눈썹을 조금 더 부각시켜주는 용도로 나오게 되는데 원래는 Q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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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은ipping Eyeshadow Palette 끝 where butjaz 그리고 사용해보니까 7,4% 이 제품이 맞춰서 이 제품이 보다는 포인트 메이크업을 볼 수 있는 아니면 입술을 마치게 하는 모든 것들의 매우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이 제품이 바쁘게 된 제품이 이 제품이 바쁘게 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바쁘게 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바쁘게 된 제품입니다 하지만 제품이 바쁘게 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바쁘게 된 제품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컬러가 들어있는 섀도우 팔레트에서는요 먼저 가장 중간색을 골라야 돼요. 중간색이요? 저는 이색하고 이색 두 개를 꼽을 수 있겠네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메인 컬러로 잡으시면 돼요. 메인 컬러로. 그러면 포인트를 주자 하면 이런 색을 위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좋아요. 나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색이 색을 보와도 잘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것을 예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제품을 입고 있어요. 이 제품은 립 틴트의 브랜드 V입니다. 이것은 에어컨 리퀴드입니다. 근데 웨일을 흐르는 게 아니라 그의 빙은 흐름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빙은 흐름이 많이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흐름이 흐름이 많이 흐름이 오고 그들은 흐름이 많이 흐름을 많이 하다 그리고 흐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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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흐름이 흐름이 따라가다 그리고 흐름이 made of black 이 흐름이 가장 좋은 것이다 안 써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찍고 난 다음에 손으로 문지시면 돼요 그렇죠 더 넓게 그냥 너무 빨간 거 안 좋은가요? 불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딱 이렇게 바삭한 거 같아요. 건강해 보이죠? 너무 빨간 거 안 좋은가요? 너무 빨간 거 안 좋은가요? 불을 잘하는 거에요. 불을 더 잘하는 거에요. 불을 잘하는 거에요. 불을 더 잘하는 거에요. 불을 더 잘하는 거에요. 불을 잘하는 거에요. 제가 듣기로는 이 입술이 좀 도톰한 입술이 좋은 기운을 부른다고 하는데 맞나요? 정말 말해요. 오늘도 잘 설명하고 싶어서, 과연 림밤이 바깥나는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할지, 그것을 어떻게 할지 알지? 알지? 네, 스포츠 스포츠는 그가 아니라, 림밤이 바깥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림밤을 사용하여 기간에 관한 사회가, 시장에 관한 사회가, 그 아이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세 번째 입술은 예전의 정신상으로 봤을 때 어때요? 머69 으윽 아.. 안전해래요? 안전해. 이게 너흥흉 질문도 될지 모르니까 그런지? 나나ュt.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은 매우 아름다운 어릴입니다 다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린나가 흡하고 그래서 manifestate 그린나가 보인 것 같다 그린나가 보인 것 같다 그린나가 보인 것 같다 그린나가 보인 것 같다 그래 그러니까 origines nombre 그렇 Internet есп객님 인테리게 이건 lement 두 시간 什麼 일승 역시 소프트 립 라이너를 사용하여 텍스처를 사용하여 크림을 사용하여 하지만 그냥 다크림을 사용하여 그릇을 사용하여 그리고 그릇을 사용하여 매트립스틱 효과를 누리려면 이걸로 전체를 다 바르셔도 돼요 근데 살짝 라인을 따신 다음에 안쪽은 손으로 문질러서 되게 시어하게 투명감 있게 얇게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틴트 종류는 립 라인을 정확하게 그릴 수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라인을 그리시고 틴트를 하셔도 되고요 럭키 메이크업에 필요한 꿀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뷰티 그룹 바이더혜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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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ze waist 하암พลาดกับการ Makeover เพิ่มความโชคดีให้ Beauty Girl ด้วยการเติมสีสัน เพื่อรับโชคจากอาจารย์เป็นหนึ่ง และมนวิเศษของพี่แทยุน